안녕하세요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영어 독해 올바른 영어 독해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독해 할 때도 영어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즉 think in english 어떻게 보면 read in english 영어로 읽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읽는다는 게 영어를 읽고 우리말로 해석하거나 번역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영어적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연습해 보자고요. 항상 소리내서 읽는 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직독직해입니다. 제일 나쁜 습관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첫 문장 하이라이트 댄스 문장을 볼 건데요. 제일 나쁜 습관이 이겁니다. consumers who have been squeezed by higher prices may be experiencing a little relief. 이거 읽고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 제일 나쁜 습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읽으면서 바로 consumers. consume이라는 단어가 모르는 단어는 먼저 우리말로 이해를 해야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단어를 읽었을 때 그 단어를 모른다. 우리말로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말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당연한 겁니다. consume은 동사로 소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onsumers. 우리 뒤에 er이나 or 붙으면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consumers 하면 소비자예요. 소비하는 사람. 그러면 그거를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consumers는 consumers입니다. 그냥 복수를 쓴 거죠. 이것도. 소비자들. 이거를 소비자들이라고 해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consume, 소비하다, consumer. 소비자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consumer, consumers. 그냥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consumers. 그런데 어떤 consumers들이에요? who have been squeezed. squeeze라는 단어를 들으면, 동사를 들으면요. 그 동사의, 그 동사가 주는 어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요. picture in the head. 이게 squeeze는 뭔가 이렇게 눌리는 느낌 아닙니까? 막 쥐어짜는 느낌? 그렇죠? squeeze. 그래서 consumers들인데 who have been squeezed. BPP는 우리 스톡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하는 거죠. 이 지어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상이 되시면 돼요. 그게 독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에 의해서 squeeze 되는 거예요? squeeze도 이제 느낌 아시고 하셨으면 squeeze예요. squeeze. 그런데 뭐에 의해서 squeeze 되는 겁니까? buy higher prices. higher 하면 high에서 나온 비교급이죠. 더 높은 prices. 이 price라는 단어는 아실 거예요. 가격. 가격이죠? 그러면 가격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영어로, price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컨수머들인데 뭐에 의해서 squeeze 되는 거예요? buy higher prices. 더 높은 prices에 의해서, higher prices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쪼들리는 거죠. 압박받는 거죠.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면 영어적인 사고로 독해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예요. consumers who have been squeezed by higher prices may be. 여기서 may는 can의 의미고요. can be 하면 할 수 있대요. experiencing 하면 be 동사랑 동사 ing 붙이면 우리 뭐 현재 진행 시제라고 해. present continuous라고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yes. can be experiencing. 뭐 할 수 있대요? experience가 동사로 쓰이면요. 경험하다예요. 경험할 수 있대요. a little relief. a little 하면 약간의, a little relief 하면 우리 아, 안도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단어예요. 그러면 다 우리말로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영어적으로 사고하시면 돼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consumers who have been squeezed by higher prices may be experiencing a little relief. 어느 정도의 의미냐면요. 아, 그 높은 가격 때문에, 더 높아진 가격 때문에 좀 쪼들림을 당했던, 압박 당했던 그런 소비자들이 이제는, 뭐 이제는이 아니라 a little, 약간의 relief를 경험할 수 있대요. 이 말은 기사 후반부에 보면 조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이제 영어로 사고하시는 거예요. consumers who have been squeezed by higher prices may be experiencing a little relief. 이렇게 영어적으로 이해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런 단문들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바로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암기하려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계속 여러 번 소리내면서 이렇게 직독직히 하다 보면 consumers who have been squeezed by higher prices may be experiencing a little relief. 저 지금 그냥 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자꾸만 consumers who have been squeezed by higher prices may be experiencing a little relief.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영어로 이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영어적으로 사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말로 대박구기, 잊기 없기, 없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번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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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